닉네임 리균님의 체육대회 응원송입니다 슈퍼주니어의 요리왕 자기야 많이 먹어 자기야 많이 먹어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마음은 더 예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한 요리 솜씨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 라면은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인지 곤란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 마 너를 너무 사랑하지 마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은 좀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불렀진 나는 기대했었지 꿈꿔꿔꿔꿔꿔꿔꿔꿔꿔꿔꿔꿔 네가 해줄 맛진저념 기대하며 상상하며 숟가락을 둔 그 순간에 이렇게만 없어도 되나요 도대체 무얼 넣은 건가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요 맛이 어떠냐 내게 뭔네요 또 내게 무슨 의미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 그룹 좀 해요 날 살려줘 그치 동안 그녀 아무 연락 없고 그녀 친구 통해 안 그녀의 소식 영어 이러한 중국으로 할 권을 다니느라 시간 없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 갑자기 내게 연락해 왔죠 다시 한 번 더 전화 초대를 하겠다네요 난 괜찮다 외부로 다 말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되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어떠냐 내게 뭔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는 다녔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되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어떠냐 내게 뭔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우리 써니씨가 피셔링한 아 써니씨 한 번 또 나와야죠 그림 한 번 맞춰야죠 써니씨 자기야 배불러 이거 나와야 돼요 써니씨의 목소리였죠 자기야 많이 먹어 자기야 배불러 자기야 배불러 too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